bands, breakdown 겨울이 양파리 양파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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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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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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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밀가루 이곳은 치킨을 구워주세요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제가 직접 모듬 돈까스를 만들어 봤어요. 치즈돈까스, 고구마 치즈돈까스, 등심가스, 냉동생선가스, 새우튀임도 준비했어요.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섞어서 만든 짜파구리, 돈까스 소스, 타르타르 소스, 양배추 샐러드, 장국도 준비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짜파구리 먼저 먹어볼게요. 짜파구리 먼저 먹어볼게요. 짜파구리 오랜만에 젓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가슴한테 먹어볼게요. 진짜 다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먹는 것 같아요. 바삭구니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새우튀김 새우튀김 고구멍 치즈돈까스 고구멍 치즈돈까스 고구멍 치즈 오징어 아삭아삭 오로케 갈릭 소리가 엄청 바삭해요 짜파이라서 잘 어울려요 치즈 가스 엄청 부드러워요 빨리빨리 소시지 난orse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